간헐적 단식하다가 위암으로까지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결과인데요.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해서 위암이 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.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몸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상이 생기게 되잖아요. 사실 이런 분들 폭식하고 오래 굶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위에 염증 같은 게 많이 오게 됩니다. 위에 염증도 많이 오고 또 위산도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위염 같은 거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아마. 사실 위염 중에서도 위염이 다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 만성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은 위암으로 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갔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안타까운 게 배가 아프고 막 쫄듯이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갔었으면 위암으로까지는 안 가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있어요. 이게 젊은 분들이 너무 과신을 해서 아파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도 폭식증이나 이런 분들 오면 내시경부터 시키거든요. 분명히 이게 소화기 계통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. 제가 아까 전에는 제 썰에서는 당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위암의 발생 원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한 거 있죠. 헬리코박터균. 저도 있었어요. 제균치로 받으셨어요? 약 먹었어요.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중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당화혈색소가 높아질 비율이 높았다. 그런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. 헬리코박터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은 감염되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박테리아인데요. 이런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살 빼려고 간헐적 다이어트를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결국은 위암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도 임신성 당뇨를 제가 첫째 때는 정상이었는데 둘째 때 알았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음식이 땡기잖아요. 임신을 하면. 근데 이 당뇨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조금만 그냥 뭐 소스 샐러드 소스만 뿌려진 꽃 좀 건드려도 쫙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스탠더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강성현 씨 하는데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커져 나는 거예요. 그냥 아예 먹지 말아야지 뭐. 근데 산모가 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붓잖아요. 붓으면 필연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사실 뭐 위에서 일을 하는 이제 위산이나 이런 애들도 자꾸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규칙적으로 안 하고 불규칙적으로 하니까 얘도 짜증이 나잖아요.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늑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늑대다 불러는데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 진짜 늑대한테 큰 것 같지 않아요.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게 진짜 병이 왔을 때 그 병의 증상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.